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63편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10편 63편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편 63편 우리 1절에서 7절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졸일 때 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찾으신 분들은 이 10편 63편의 위를 보시면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죠 이 시는요 어떻게 지어진 것이냐면 사실 다윗 왕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광야로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10편 63편을 적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와 닿으신가요?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낭만이 있거나 어떤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광야가 쓰일 때 이 광야는 다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요 다윗이 그렇다면 왜 광야에 갔을까요?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가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그곳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곳으로 쫓겨난 거예요 왜죠? 그곳에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다윗은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다윗이 이 10편 63편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또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일 텐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광야에서요 그가 지금 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곳은 물도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죠 자 이 기도가요 그런데 2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다윗이요 간절히 주를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실제로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성소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성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임지하시니까 이 광야도 성전이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난하세요? 가난한 적이 있으셨나요? 가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가난은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난하라고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면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라스베가스에서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종종 가시죠 라스베가스 노일수로 북쪽으로 한 시간 정도 가면 무엇이 있냐면 레드락 캐논이라는 주립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제가 왜 두 번 정도 갔냐면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이곳에서 큰 감동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 레드락 캐논을 가시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드넓은 광야인지 볼 것은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라스베가스 가셔서 휴가를 지내시고 좀 우리 너무 화려한 불빛에 지치시면 자연을 보겠다 싶으면 노일수에 한 시간 정도면 돼요 국립공원들은 좀 더 멀잖아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여기에 가서 보시면 참 좋으실 거예요 물론 돌밖에 없습니다 광야요 제가 거길 갔는데 거기 가서 한 30분 정도 트레이코스를 타러 쭉 따라 들어가는데 날이 덥기도 했고 광야니까요 햇살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같이 트레이코스를 가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명 두 명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 갔는데 제가 그때 참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광야가 무엇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 골짜기 같은 곳인데 거기 깊은 곳에 딱 들어갔는데요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처음으로 느꼈냐면 적막함, 고요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과 그 고요함을 딱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소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조용한 것 같지만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우리는 늘 소음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가도요 항상 소음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그 깊은 곳에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적막함, 그 고요함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요 그곳에 앉아서요 한 30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광야더라고요 그게 광야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광야에 내몰리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었을 때는 잘 몰라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 강할 때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적막함 가운데서 그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임지하셔야지만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곳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왕궁에서가 아니라 오직 광야에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이 임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임지를 경험해 보셨나요? 혹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지하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갸우뚱 하실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임지를 몇 번 경험했는가 다윗의 장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무거워서요 우리를 이렇게 그 영광 가운데 짓눌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영광, 그 하나님의 임지를 이야기하지만 다윗은요 지금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불과 같은 아니 대단한 성령이 아니 대단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보세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지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졸일 때 하오리니 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가요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왜 새벽이겠어요? 밤새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광야니까요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졸일 때 하오리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갔던 그 광야의 그 적막함과 고요함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30분간 거기에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면 나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고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리게 하셨을 때 그 광야에서 무엇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을 다시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다른 것으로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것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개척교회에서 왜 제가 미안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죄송하고 미안한 게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척교회는 갖춘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예배할 때 저희 집에서 예배할 때 또 여기 처음 예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는요 많은 게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옆교회 가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은 시스템에 더 좋은 훈련과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제공될 텐데 작은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저희 선생님들 중에 이 에릭 선생님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선생님들은요 사실 가까운 데서 살지 않고 거의 다 먼 거리에서 살아요 벨리에서도 오고 벤너이스에서도 오고 한인타운에서도 오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선생님이 UCLA에서 사는데 이쪽으로 오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이 에릭 선생님이에요 저는 이 에릭 선생님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 다닐만한 친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권이고 또 좋은 영어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올만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에릭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꼭 저희 교회에 와줬으면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얼마나 사실은 영어권 친구들은 영어권 예배를 통해서 더 채워지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안 채워지겠어요 예배로 그리고 관계로 그런데 제가 너무 고마워하니까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동굴에서 하나님을 워십해도 홀리스피릿은 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참 감동받았어요 어쩌면 한국어 설교가 더 힘든 사람도 어쩌면 한국어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힘든 사람도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홀리스피릿이 함께하고 있다면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요 와준 것도 고마운데 이곳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는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갑갑하고 힘들어서 막 뛰쳐나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는요 언어적으로 힘들고 거리적으로 멀고 문화적으로 힘들어도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저 아름다운 성전에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은 그곳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축복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소를 고백하면서 붙잡았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람 지금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소중하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아닌가요? 자기의 목숨 아닌가요? 내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목숨이 존재하는 것 같은 이 말은요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저는 이 의미가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번역본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 이분의 번역본이 제일 좋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의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진실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내가 진실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영어로 In His Generous Love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라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살 수가 있지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지 지금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 이전에는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그래서 저 멋있는 왕궁 가운데서 사는 왕이었지만 그땐 다 몰랐는데 광야로 쫓기다 보니 이 광야에서 그가 알게 된 건 무엇이냐면 아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이 마지막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이미야마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래서 그가 이 안에서 다시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이미야마 내 손을 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손을 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찬양할 때 손을 드시나요? 제가 가끔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그때 눈 감아요 왜 눈 감은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딴 생각하는지 뭐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서시면 돼요 제 옆에 서 계셔도 돼요 그럼 다 보여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참 신기해요 진짜 안 들어요 와 얼마나 다 안 드는지 아마 근데 저는 이해해요 왜 손을 안 드는지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서로 눈 마주치면 뻘쭘해요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는데 손 안 들면 저는 손 들고 손은 안 들고 그럼 서로 눈 마주치면 얼마나 뻘쭘해요 그래서 제가 눈 감아요 그래서 눈 감는 이유가 여러분 손 안 드는 거 보기 싫어서 창피해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 옛날 생각해보면 저는 성격이요 참 이렇게 약간 좀 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기 맨 끝에 있는 제 아들이 막 인사 안 하는 것은 쑥스러워서 인사하긴 하는데 잘 보시면 안 볼 때 막 이렇게 인사하고 쭈벳쭈벳 제가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뭐 잡히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닐 때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저한테는 쉽지가 않았어요 왜 아시죠? 손 들면 아무도 나를 안 보는데 다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창피한 거 그리고 손을 들면 나는 그 정도 믿음이 아닌데 나를 뭐 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옆 사람이 볼까 봐 근데 아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손을 들든지 말든지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와 저 사람 되게 믿음 좋네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 들고 찬양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손을 드는 게 여러분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갑자기 다윗도요 여기 4절을 보시면 찬양을 하다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의미를 제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나의 손을 들리다는 무엇이냐면 제가 시편에 여러 가지 손에 대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세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세 구절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시편 7편 3절 여우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시편 24편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 7, 13편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대도다 지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손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죄와 연결하고 있어요 너의 손으로 한 짓들 너의 손으로 한 그 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바로 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내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내 죄를 하나의 가운데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이겠어요? 내 손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항복하는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 광약 가운데에서 그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며 그가 다시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손을 들어 나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손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인생되게 하여 주세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은요 우리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요 죄 가운데 얼룩져버린 것들을 예수 글쎄 보혈로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다시 광야로 쫓겨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너졌을까 근데 그는요 왕궁에서 알지 못했던 것을 바로 이 광야에서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이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이루어지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많은 광야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귓가에 울리는 다른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구하여 하나님의 전이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어서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